안녕하세요 저는 시읒 리엘, 시읒 이응, 시읒 리엘을 연출한 강예은입니다. 이 영화는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소리라는 감각의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탐구해 나가는 작품이고요.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발견 섹션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조심스러운 시기에 안전한 영화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모든 영화제 관계자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보탭니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국인입니다. 저는 송영영입니다.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화이팅! 제2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services maar sonoierten 계 Ciudad pour 자막제공Res Your 같은 경우frist Ster이 Incorporated hotel hotel 조회 조회 Wake 외국 еж